안녕하세요. 글로벌 액션 블록버스터 G.I.ZO2로 인사드리게 된 이병헌입니다. 승명의 대결이 펼쳐질 G.I.ZO2처럼 지상 최대의 춤의 전쟁, 글로벌 댄스 서바이벌 댄싱 나인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르 굴문, 연령 굴문, 국적 굴문, 최고의 춤꾼들이 만나는 꿈의 무대. 2013년 최강 블록버스터 G.I.ZO2와 댄싱 나인이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엠넥 댄싱 나인 뮤직비디오로 인사드리게 된 이병헌